소개하겠습니다.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전차인 K2 전차 흑화입니다. K2 전차는 적의 후방까지 단숨에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차입니다. 한 대의 가격은 약 85, 무게는 55톤이며 120mm 주포와 기관총으로 무장했습니다. 또한 K2 전차는 스노클릭 기능을 활용하여 4.1m 깊이의 하천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. 엔진 출력은 무려 1500마력이고 최대 시속 70km까지 신속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. K2 전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스스로 자세를 조정하여 좌우측 경사가 있는 곳이나 고저가 심한 지역에서도 안정된 자세로 사격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최대 공각 24도, 절각 10도로 사격이 가능하겠습니다. 또한 K2 전차가 흑표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로 자체 스스로를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숨어 있다가 단숨에 적을 제압할 수 있는 흑표와 같은 K2 전차는 한반도 지역에 적합한 최고의 전차입니다. 또한 좁은 공간에서도 방향을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고 선의 능력을 통해 신속히 진지 변환도 할 수 있습니다. 자체 스스로를 높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. 보라인은 아티가 여러분, 토탄과 함께 방지에 주시게 되겠습니다. 이거는 반응장갑입니다. 저기발사 암터판이 K2전차에 부딪히는 순간, 이 반응장갑이 폭발하여 전차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지금 들어오는 창비를 바라봐 주십시오. 이 창빈이 K21전차입니다.